나이스게임TV 자 고풍격 나게임 투쿠쇼 롤러와 3부 시작합니다 뚝딱합니다? 짭! 했습니다 짭! 자 이제 2부 때 썸머킴의 게임이야기를 마무리했고 3부 나게임이야기 해볼 시간인데요 일단 첫 번째로 나와있는게 똥겜장인 썸머킴 홀룸버드 깼어요? 못 깼는데 깰거에요 깰건데 어 이거 많이 봤던 장면인데 해봤거든요 근데 골프공 게임이랑 비슷할거에요 시스템이 맞아요 맞아요 근데 골프공은 되게 작잖아요 그래서 좀 조작하기 쉽지 않나 싶은데 이 새 펄룸버드는 개커 너무 커요 새가 애가 자꾸 여기저기 부딪혀 너무 커서 못올라가 발판같은데 부딪혀가지고 그게 좀 빡세지 아 근데 좀 약간 좀 제가 이전에 했던 게임들은 그렇게 화가 나진 않았었거든요 약간 이런 유해 게임을 너무 많이 한건지 아니면 이 게임 때문인건지 모르겠는데 좀 좀 특이하게 화가 나요 이 게임을 어 어떤 포인트에서 화가 납니까? 갈고리? 조작감이 화나요 되게 이미 이 새가 형 갈고리 때 쌍욕했잖아요 일단 새인데 못 날아다니는거에 굉장히 화가 나요 저는 보고 바로 알거 같던데요 조작감 그런것도 있겠지만 클릭할때마다 새가 빠잉 빠잉 약간 생명이 없어야돼 이게 이게 잘못 만들었어 게임 캐릭터를 새에는 생명이 있잖아요 그래서 화를 내게 돼 내가 알아들을거라고 생각하고 아니 항아리도 이렇게 이렇게 하잖아 항아리는 항아리는 힘들때마다 명언이 나오거든 떨어질때마다 명언도 나오고 명언도 나오고 항아리는 그래도 좀 그래도 재밌어요 물리엔진같은게 좀 이렇게 여러가지가 있고 그래가지고 뭐 없어요 플룸보드는 아 그러면 형이 떨어질때마다 시청자분들이 명언을 같이 도래해주면 되겠다 어 아 호무새님이 명언을 남겨주시긴 합니다 뭐라고요 떨어질때마다 후후 NSA 딱 맞춰서 올라가야 되거든요 뚝 아.. 안 돼 뚝딱 이게 그.. 아 아 아 아 저 위에 걸리잖아요 새가 너무 커서 아 너무 재밌다 저거 살짝만 걸려도 못 올라가요 저거 간만에 좀 재밌는데? 아 그리고 제가 다른 분 하는 걸 봤는데 보니까 멀티가 되더라고요 멀티? 아 예 저거 멀티예요 멀티가 돼 둘이 경쟁해서 같이 할 수 있어 진짜 4명까지 봤거든요 같이 할 수 있어 4명까지 같이 하는 거 봤거든요 3명이 끝이 온다 내혈가니로 가자 내혈가니로 가자 내혈가니 출연진이 고정된 건 아니거든 하고 싶은가 보다 그지? 모집도 많이 왔어 파티 모집합니다 저게 인성질이 가능해요 보면 어떻게 파티를 해? 그냥 같이 가면 같은 곳을 함께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루트에 가만히 이렇게 있다가 올 때 옴뚱박치게 내려가 버릴 수 있어 주먹질러 갈 수 있어 못 올라오게 할 수 있어 이러면서 못 올라오게 할 수 있어 근데 제가 볼 때 저거 멀티로 하면 안 돼요 아까 저 몰랐는데 길막 가능한 거잖아요 하면 안 돼 진짜 의상이에요 진짜 의상 굴리나게 진짜 원해 그러면 근데 보니까 다른 분들 하는 걸 보니까요 시청자분들이랑 같이 하더라고 서로 이렇게 으쌰으쌰하고 응원하고 이런 재미가 있던데 내열관이 그러지 않을 것 같아서 서로 으쌰으쌰 저희 내열관이 대반에 못 봤어요? 왜요? 우리 시청자들이 서로 우리 시청자들이 서로 으쌰으쌰하는 걸 보고 싶어 할 것 같아? 절대 안 그러지 어 싸움난다 진짜 어쨌든 다음에 저거는 혼자 해도 충분히 빡치는 게임입니다 하하하하 그러면 한번 혼자 하면 딱 좋아요 네 혼자 하면 빡치는데 내 병이 하면 어떤지 저희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하하하하 저희라는 거 보니까 같이 하겠네 같이 하는 거죠? 아뇨 전 안해요 저희라는 거 아뇨 아뇨아뇨아뇨아뇨아뇨 뭐 어쨌든 언젠가 하지 않을까 음 일단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클리어 할 거라는 거죠? 네? 게임 깰 거예요? 네 또 또 저게 끝이겠지라고 하니까 누가 또 이상한 게임을 가져왔더라고 하하하 저도 봤습니다 추천 게시판에 어 진짜 별의 별 하하하하 하하하하 짜이 된 거 같은데? 짜이 된 거 같은데? 별의 별 게임 다 있다 어 네 그게 약간 그 뭐 병아리 같은 거가 막 튀어오르는 그런 게임이던데? 병아리였나? 그것도 새야? 하하하하 저거 기억하는데 노란 게 막 튀어오르는 거였어요 제가 알기로 제가 어렸을 때 키웠던 병아리 죽었거든요 하하하하 보통 되게 죽지 병아리는 그 족제비한테 잡아먹혔을 텐데 아 맞아 슬라임 슬라임 노란색 슬라임이었어 아 슬라임 어 뭐 어쨌든 네 썸먹힘의 똥겜은 계속된다는 거 자 여기서 좁쌀과 에어의 은밀한 게임 교습 음 뭐 저번에도 했는데 네 한창 진행 중이고 아직까지 멀었어요 음 어디까지 하는 거라고요? 골드까지 골드? 까지가 이제 이번 시즌 가장 이상적인 목표 어 저는 우리 형 결혼할 때까지 하겠네 하하하하 저 저 저 저 에어형 플레이를 좀 보니까 네 약간 좀 자신감 있게만 좀 플레이해도 될 거 같아요 아 자신감 있게 하고 싶은데 나이스게임TV에서 다른 프로그램을 하면서 자신감이 죽어도 오더라고요 아 약간 그 그 SKT 김정균 코치님한테 코치 받는 것처럼 주변 사람들이 시켜나봐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아 굉장히 소극적으로 돼서 와가지고 우리 요즘 안그러는데 되게 잘한다고 에어형 플레이를 에어형 Rusk 영어밖에 못 씁니다 이렇게 hacer 에어형 플레이를 한국말 잘하죠 아 약한 스타일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음 그냥 계속 하다 보면 늘겠죠 그럼요. 그럼요. 적응되어야 되니까. 자, 다음으로 측은 그 자체. 제닉스 장인원은 RGA 코치 겸 감독 겸 구단주 진 장인 편. 아, 코치 겸 감독 겸 구단주 겸 진 장인 편. 이분이 우리가 봤던 RGA 옛날 Rvs 코치님이야. 클럽 시리즈 코치님인데, 진짜 짠 했거든요. 그때도 짠 했는데. 이분이 야간 알바를 한다고 하셨나요? 알바를 해서 밥을 해준다고. 숙소 선수들 밥을 해주는. 장인어른 최초로 도네이션 바를 열어서 후원의 세금제 모든 금액을 드렸다고. 그때 아마 이사님이 오셔서 얘기해서 실제로 그렇게 됐던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힘내시고요. 진? 아니, 게임은 어땠어요? 게임 진행한 거. 진 장인은 아니었던 걸로. 아, 오조가 아직 없어서 보는 건가? 오조 불 누나 다 없기 때문에. 명확하게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 그리고 이번 주부터 새로운 소식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이번 주부터 LCS가 끝난. 미갈과 좁쌀이. 야, 드디어 끝났네. 다시 장인어른으로. 현대왕 복귀. 복귀맨. 뚝뚝딱. 아, 장인어른 새로운 거 듣겠네 이제. 너무 좋다 이거. 재밌다. 먹히면 계속하면 이해가 안 되는데. 내가 하니까 재밌네. 이번에는 RGA의 탑라이너 포스 선수와 함께합니다. RGA 선수 한 명씩 다 나오는거에요? 아, 모르겠어요. 용톤볼로 다 지정하시는거야? 드레임본분들은 돈의 바 여는 거 아니냐. 이게 탑부터 주르륵 내려오는 거 아니야? 탑, 정글, 미드, 원딜, 서포트 이렇게. 확실하진 않습니다. 녹음 방송을 할지 안 할지. 일단은 뭐, 오랜만에 해서 많이 좀 어색할 수도 있는데. 재밌게 봐주시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으로는 지옥 텐션. 둘 누나 사신의 컵패드. 와, 이거. 야, 텐션이 아침까지 똑같아. 와, 저희랑. 근 13시간에 걸친 방송. 내가 편집 중이었거든요. 편집 시작할 때 이 방송도 시작했어요. 편집 끝났는데 이 방송이 안 끝났어요. 아침 8시까지 했거든, 편집을. 아직도 하고 있는거야. 대쉬하고 때리는 걸 전멸평타라고 하는게 너무 크더라고. 아니, 그게 없으면 저희 다 맞고. 전멸평타였어, 전멸평타. 전멸평타. 하면서 맞던데? 하면서 다 맞던데? 그렇게 하나하나 만들어가면서. 저희가 이제 루틴으로 어떻게든 만들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리고 일단 얘기도 듣기 전에. 일단 여기 클립이 있거든요. 클립이 있으니까. 클립을 좀 보고 올까요? 나중에 보니까 체력이 다 떨어져가지고. 다들 잘 못 피하더라고요. 이게 그건가? 이거는 이제. 네, 초반버스. 컵배드 그렇게 안 어려워. 처음에 다들 이제. 못해가지고. 무한동력 메타로 저희가 만들겠습니다. 무한동력 메타로 저희가 만들겠습니다. 무한동력 메타 이씨. 아 좋아. 돌려줄게. 살려. 왜 죽는거야. 무한동력 메타로. 무한동력 메타로. 이것저것 많이 깼어요. 굉장히 좋은 게임입니다. 바닥을 생각 안하고. 아 제가 또. 블루나가 고백한 장면이죠. 오케이. 슬쩍 지나갔어. 아 왜. 근데 서로 되게 잘 안 살리더라고. 아 누나 사랑해. 갑자기 여기서. 개새끼야. 아우. 자. 깨 이 자식아. 여기서 사랑 고백을. 살리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블루나가. 왠지. 자기는 버스 탄다고 생각하는지. 와서 살려주더라고. 서로 손절 되게 잘한 사람이야. 저거 죽으면 살려야 돼 저거. 버려 하기 전에 이미 버렸어. 그리고. 이게 엔딩이. 마지막 버스. 이게 문제의 그 버스. 당황스러운게. 8시에 얘를 잡으러 왔거든요. 1시간이면 잡아놨더니. 잘하던데. 저희 전멸평타로 굉장히 잘했어요. 딜하다가. 대가리. 오른쪽에 쥐 나왔죠. 오쥐 잡아주고. 왼쪽 피해주고. 왠지 놓치지 않고. 데미지. 넣어주고. 오른쪽으로 살짝. 데시를 빼준 다음에. 오쥐 잡아주고. 왼쪽 피하고. 이게 아마 아침 아웃일거에요. 12시간 정도 할 때. 데미지. 누나가 약간. 화사처럼 됐는데. 자 전멸평타. 막아냈고. 아 잘한다. 고여버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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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저걸 스틱으로 해가지고. 맞아요. 누나가 또 시그로 해가지고. 다음날 팔이 떨어진다고 막. 이말이야. 이말이야. 저때 진짜. 텐션이 미쳤더라. 쩍쩍쩍. 그래서 둘이서 할 수 있는 걸로 저희가 또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요 현황 위주로 저런 이제 갓게임들을 5불 조합으로 저희가 오삼불고기야 뭐야 오조합불고기 저 조합이 체력이 대단하던데 그래서 우리가 약간 여덟명이잖아 이니니니니조를 생각을 해봤거든요 잠깐 내 파트너 개같은데 그녀석 그녀석 그냥 들어봐 그녀석 얘기해보세요 일단은 여기는 유부니까 따로는 당상이고 이쪽도 오래된 전통의 강호지 여기서 고민이 있어 어디를 붙여도 괜찮아 오조가 여길 붙여도 괜찮은데 여길 붙여도 재밌단 말이야 그래서 새로운 조합으로 그냥 이 둘을 붙이기로 했습니다 오불조합 오불조합 만들어놓고 여기는 전통의 오조불조합으로 오조불조합으로 오조불조합이 아니라 불사하신 조합이죠 불사조합 불사하신 조합 불사하신 조합 에미조합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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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는 그녀석조합 그녀석조합 그 조합 그 조합 저 그 조합이 둘이 앉아가지고 열두시간동안 어떻게 게임을 할지가 너무 불가해 내가 봤을때 한 5시간 지나잖아 그러면은 쌀이가 이러고 게임하고 있을까 이러고 모조가 왜 이러고 있을걸 아 잘 좀 깨봐 해보자 괜찮아 잘 좀 깨봐 뭐가 괜찮아 모조가 이러고 있겠지 초반에는 그렇게 텐션 올릴거야 아니 이걸 못 깨놔 이러면서 텐션 올리다가 후반가면 죽어가지고 아 집에 가고싶어 아 아 하기싫어 그리고 버그찼겠지 또 아 버그찼겠지 아 재밌겠다 아 저희가 잘 준비해서 근데 이 둘도 난 볼만해 그렇게 내가 봤을때 이 형이 왜 게임을 그렇게 잘하지 않아 이 형이 그렇게 잘하지 않아 이 형이 게임을 잘하지 않아 어 많이 할 뿐이야 많이 해 노력파야 노력파 이 형도 노력파야 근데 그렇다고 여기가 잘하는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저는 트롤할 때 트롤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없으면 트롤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래서 아 조합 잘 잘 짠거 같아요 에어형이 낱게임 입사한 이유가 어 미갈이랑 같이 방송하고 싶어서 입사했대 어머 들어 보니까 와우 썰 조금 더 없습니까 하 뭐 낱게임에 온 이유 100% 그것만입니다 되게 심부르하다 오 이건 마치 슬램덩크에 뭐 서태형이 왜 북상갔냐고 물어볼 때 가까워져라고 하잖아요 아 그것과 같다 그건 한 번 별 차이 없습니다 트롤할 대상이 생겼다 아 합법적으로 조지러 왔다 보정이 돼 있잖아 아 아 감사합니다 예 가까운 시일 내에 편성을 해서 네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뭐 그래서 결국 컵패드 엔딩 어 봤죠 진짜로 응 봤어요 악마의 수화가 됐는데 구화가 되긴 했지만 아 그것도 엔딩이구나 루트가 두개라가지고 한 두시간동안 악마랑 싸우다가 마지막 결론 네 엔딩은 엔딩이니까요 그리고 세이브파일 지웠더라 바로 지웠죠 네 다음에 또 시킬거 같아서 와 치랄해 바로 지웠습니다 엔딩 보자마자 나오자마자 지웠어요 난 그거부터 할 생각이었어 나는 내가 13시간 걸플레이 하면서 무슨 엔딩을 보든 세이브파일은 지운다 아 눈빛이 눈빛이 살아있어 근데 만약에 또 하게 되면 처음부터 해야 되잖아 또 아니 할 생각에 할 일이 없어요 뭔가 일이 생길 수도 도네이션 50만원이 들어온다면 도네이션 50만원이 들어온다면 도네이션 50만원이 들어온다면 도네이션 50만원이 들어온다면 그럼 또 해야지 또 해야지 자본주의 노예다 자신 있으면 뭐 도네이션 해주시면 됩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세이브파게저 사신 이야기는 뒤에 또 있으니까 이어서 하도록 하고 자 다음 혼돈이 가득했던 실왕 리얼 브론즈 아 이번주 명장면 해꿀잼이었습니다 아 이거 매번 해꿀잼이야 고릴게 없어요 아 젠두 회전해오리 와 젠두가 심리브에서 캐리하는 점을 제가 처음 봤어요 젠두 회전해오리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와 문든 장난 아니네 미쳤다 저거는 거의 대형 변호인데 일종 보통이 아닌데 저거는 대형 변호까지 땄는데 드리프트를 거의 뭐 이니셜 D급으로 그니까 저거 죽을 때 공포감 느끼겠다 그니까 아니 저거 그냥 밖으로 나가면 되는데 아 아 아 아 아 여기다 드루다 해만둘거 볼피쉔이 저렇게 죽었습니다 저 솔직히 부시랑 뛰고싶은거 아 아 아 아 아 야 아 아 아 아 아니 근데 마이가 저거 다이브각을 본게 신기하다 여기도 저걸 다이브각을 봤다라고 표현하는거 자체가 너가 부시랑이 안 맞는다는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부각선의 법칙이라고 탑에서 죽어주면 바텀에서도 죽어주거든요 아 아 탑에서 키를 따면 우리가 사리는게 바텀에서 사리는게 아니라 탑에서 죽어주면 우리도 죽어집니다 아 아 아 아 아 강우의 돌이 아 아 그래서 고런집 하고싶으시다고 아 네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직 좀 생각보다 어렵던데 어 뭘 열심히? 정신 똑바로 차 boast 하 아 근데 이왕 여기인데 지금 딱 한단계거든요 한단계로 내려가면은 이 이 무대에서 나도 뛸수 있는건데 꿈의 무대 꿈의 무대 그 무대에서 나도 그 꿈의 무대를 밟을수 있는데 조공지에서 거기 밤무대야 밤무대 나쁘지 않아 밤무대는 원래 이걸 잘 땡긴다고 가수들이 왜 가는데 원래 언덕에서부터 차근차근 쌓아서 올라가야 된단 말이야 한 번에 올라가면 소중한 줄은 몰라 제가 조금이라도 높았으면 이런 욕심 안 나는데 진짜 한 단계거든요 딱 그리고 20까지 떨어졌었어요 열심히 했죠 승급전 됐습니다 지금 브론즈 승급이 아니라 길버 4등급 됐어요 약간 대형 아이돌 소속 기획사의 사장이 된 느낌인 것 같아요 열심히 키웠던 열애설 터지고 약간 빡치려고 그래 코앞에서 미끄러져서 항상 이래 언디든 코앞에서 미끄러졌어 쉽지 않네 화나요 자 한 번 진짜 갈 수 있을지 좁쌀의 의도대로 골드냐 에어의 워너비대로 부시락이냐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고 자 다음 썸머킴 에어의 데스티니 가디언즈 데스티니 가디언즈 데스티니 가디언즈 재밌습니다 확실히 썸머킴이 끝나고 방송 끝나고 더 하고싶다고 뒤에 사실 그 뭐였죠? 다지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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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해야되는데 안 비키는거에요 데스티니 가디언즈가 4시간 변성이었나요? 네 4시간 변성 시간이 너무 잘가요 이것만 깨고 다지오 늦었어요 하하하하 아니 내가 어차피 늦게 늦게 비켜줄거 알아가지고 57분에 내려갔단 말이에요 야 근데도 잠깐만 잠깐만 이것만 이야 지사장님이 지금 큐잡고 기다리고 있는데 아이고 와 야 근데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잖아 데스티니라면 그럴 수 있다 스토리 일단은 오리지널 스토리는 이제 끝났다고 하더라구요 거의 그래서 다음 시간에 아마 참 편성이 될텐데 그때 이제 엔딩 볼거 같아요 핵심 컨텐츠는 레이드라고 들었거든요 오 그게 레이드가 있는 게임이야? 제가 스토리에서 빡센 보스를 에어영이랑 같이 잡아보니까 아 레이드가 굉장히 기대돼요 여러 명이서 같이 어려운 보스 잡는 그 맛이 있을거 같고 맞아 그 맛이 있지 근데 이게 만렙 때부터 레이드를 참가할 수 있다고 해서 레벨을 좀 작업을 좀 해야 될거 같고 그리고 6명이 필요합니다 레이드는 하시죠 자 6명이 필요해요 하실? 그 비싸지 않아요? 4만 5천원인가요? 얼마 안해요 4만 5천원 그리고 PC방에서 무료해요 참고로 모논보다 비싼데 PC방에서 하세요 저는 지금은 시간이 안되는데 저는 시간 되면 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PVP 모드도 해봤거든요 저희가 PVP 모드 재밌어요 아 정말요? 우리가 자꾸 죽으니까 재미없는거고 형 킬 몇 킬 했어요 그때 저 님보다 많이 했잖아요 거짓말하지 말아요 진짜예요 그래서 PVP 몇 킬 했어요? 저 9킬인가 보고 했는데 8킬인가 뭐 킬 또 뻥튀기한다 9킬인가 9킬인가 제가 세번째였고 다섯번째인가 그랬어요 아 그래? 네 내 비트 하나는 있었네 하하하하 하하하하 금 태대면 꼴등은 아니었네 하하하하 하하하하 약간 오버워치 그 메달 정치고르 같다 내가 질 금인데? 호동 나면은 딜러가 그만한거 당연하지 막 뺏겼다 약간 히오스 같은 모드도 있습니다 어떤 우리가 나오는 몹들을 잡아서 드랍템들을 모아가지고 어디에다 집어넣으면 상대방 팀의 몹들이 젠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 목표가 마지막 보스 같은게 있어요 그걸 먼저 잡는 사람이 이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번째 했을 때는 쳐발렸습니다 하하하하 상대가 너무 잘해가지고 막 들어와서 막 우리 다 죽이고 막 이랬거든요 두번째 했을 때 저희가 너무 쉽게 이긴거죠 상대방 팀이 세명이 있다 생겨서 그래서 보니까 상대가 한명밖에 없었어 하하하하 어 우리 많이 늘었다 두번째 했는데 아 이제 적응했구나 이제 우리도 할 수 있다 했는데 보니까 상대가 한명밖에 없었어 아니었다 이말이야 6대1이었구나 근데 그게 고인물 게임인게 상대방 팀에도 고인물이 한명 있었고 마지막 보스한테 딜러온 딜량을 보니까 나머지 셋들은 5% 다 다른 팀원들은 5% 미만인데 상대 팀중에 한명씩마다 막 몇십%씩 혼자 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오 고인물이 얼마나 많냐에 따라서 달래요 아 버스를 잘 타야되네요 네 버스 잘 타야됩니다 기사님 면허가 몇급이냐 하하하하 굉장히 중요하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에피소드 마무리하고 레이드까지 한번 기대해보겠고 다음 이게 난리가 났드만 뭐요? 화재의 내월관이 데바데 난리가 났어요 이게? 이게 난리였어요? 벌칙 때문에 난리 났죠? 어 난리 났는데 아 냄새 때문에 스튜디오가 날치고 스튜디오가 발칵 뒤집혔죠? 아니 저는 이때 그 엘씨에스때문에 늦게 일어나가지고 못보고 끝난 다음에 그 이유가 끝나고 슬쩍 커뮤니티를 들어가봤는데 대바데 그리 와 반응은 반응은 괜찮았죠 재미있었어요 에어형의 특히 에어형의 비명때문에 되게 화내시더라구요 게임하시면 하하하하 왜 맨날 자기만 잡냐고 하하하하 아니 진짜 저만 잡아요 근데 제일 잡기 쉬운 사람 먼저 잡는 게임이라고 어떻게 알지 LCK만 아니었어도 800대를 찍을 수 있었다 800이라니 1000 넘었다 그리고 행복히로 이게 대바데가 또 본격적으로 나가졌어 우리 간다 살고 싶어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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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유토님만 보면 잘 이해를 못하는데 스토리가 있었어요 네 전부 4명이 다 살아서 나가면 벌칙을 면제하거든요 미션을 못한 사람도 있었어요 제가 못했거든요 콜리가 살았으면 같이 안 먹은거였는데 콜리 죽어서 저랑 콜리랑 같이 먹었어요 아 형 내가 형을 위해서 상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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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나가서 그냥 손절당했다 마지막까지 보여준게 저였거든요 저한테 뭐라 하더라고 나한테 제일 열심히 했는데 끝까지 살려줬어야지 끝까지 결국 마지막까지 안해주면 욕먹는다 이러고 있었잖아 이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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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했어요 치두부 너무 고통이 있었어요 2부 때 얘가 까나리 액젓만으로도 개원했거든요 토하고 왔거든요 네 그래서 치두부는 안된다 냄새까지만 맡아보고 우리가 고3차로 바꿨습니다 3부 때 아 설마 그 병이 그 치두부였어? 형이 약간 하이볼룩 썬거처럼 보이던거 내가 약간 이거 저기다 계속 놔가지고 이게 뭔가 그치 콜리 얘기 좀 들어주세요 온도락으로 먹었거든 그랬더니 이게 이게 들어왔는데 아프더라고 속이 아 속이 아파 되게 짜 되게 짜요 저거에 두 잔 두개 섞은 아니 저걸 다 먹어야 돼? 콜리가 세개였거든요 네 아니 저걸 다 먹어야 되는거야? 네 너무 많은데? 아무리 좀 저 물탄거에요 아무리 물타도 너무 많은데? 오조가 제작한겁니다 오조가 처음에 먹힘이가 괜찮다고 에어형도 먹으면 한거 같은데? 그래서 자신있게 먹었는데 어 마지막에 올라왔어요 아 뭐야 뱉었어 아 야 아 야 먹힘한게 아닌데 진짜 올라왔어요 와 장난 아니에요 저거는 물을 탄다고 바뀌는게 아니거든요 저게 눈빛 봐 콜리양 눈은 눈빛이 죽어있어 내 눈이 저렇게 때문에 좀 무섭구나 어 어 어 어 그 코에서 영환 냄새가 나오거든 하하하하 그 많아지면 더 역해가지고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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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이 얼굴이 써놨어 하하하하 하하 왜 달 보면서 얘기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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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자 홍치몰 일을 대비해서 저 대하 푸드롬밭 페스타마니까 아 콜리는 그래도 약간 주방에서 일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약간 많이 이런거에 대해서 김치 마실거야 김치일거야 이런 김치국물이다 원효대사 해문물 메타로 가면 됩니다 아 전혀 아니야 어 너무 찌다 김치 아니야 자 조금 맛봤는데 어때요 조금? 일단 조금만 보세요 조금만 맛을 먼저 보세요 사악하다 이거 맛보먹어 쭉 들이키라고 하지도 않고 아 쭉 들이킬 수가 없어요 물이 나지마세요 이상하다 싶으면 안 먹지말라고 저게 그 1박 2일에서 진짜 까내려고 저거 뿜잖아요 진짜 뿜어 저건 진짜 저거는 근데 그거 아세요? 저 살면서 참얼미 잘 안해봤거든요 저 날 집 가는 버스 안에서 참얼미 해가지고 난 계속 울렁거려가지고 저 그리고 집에 도착하고 나서도 잠이 안와가지고 속이 안좋아가지고 나 진짜 괴로운데 내가 저거 하고나서 집에 가서 라디오 방송을 했단 말이에요 속에서 계속 까내리면서 올라와가지고 드름하면 냄새나고 까다리 칠 고삼차 삼내가지고 냄새가 잘 쓰네 냄새나고 그러면 다음에는 좀 근데 고삼차는 그래도 쓴맛이 끝이잖아요 굉장히 습니다 고삼차는 그래도 몸에 좋은거니까 억지로 먹을 수 있어 아 마지막 반가병 아닙니까? 이게 2박 아니 제가 그려가지고 고조의 질환으로 저거 속수에 납부를 보석장 어떻게 처리해요? 고마요 형 되게 쿨하다 상남자특 상남자특 남자 아니야 어 뒤에 콜리봐 미쳤어 저거 섞은거죠 물 안 섞은거 그냥 다린물이야 다린물이야 다린물 다리가 대단하네 물을 따로 타진 않아요 따로 더 타진않고 다린물 그대로 담았거든요 고삼차 만드는데 싸리가 한 번 줘봐 뭘 이렇게 쓰다 그래 이만큼 하나 먹더니 화장실 왔다갔다 야 이거 진짜 쓰네 가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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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가는거야 블루라가 원래 저런거 잘 먹어 처음 입사테스트 방송할때도 와사비 이만큼 먹었잖아요 저런거 원래 잘먹어 블루라가 쓴맛이 3시간동안 입었나보니까 최대 출신이여가지고 지금 스팀에서 무료거든요 현재 한 6일동안 할거에요 25일까지 관심있으신분들은 무료로 해보셔도 괜찮을거 같아요 지금도 신규살인마가 나와가지고 바로 어제 저도 신규살인마 방송 다른 사람들 하는거 보느라 못잤는데 아 품레이드도 해야되고 그것도 봐야되고 그거는 드립이지 정말로 나갔어 형은 진짜 형이 말하면 백드킴이잖아 진짜같이 들린다고 1시간 한거 아니야? 100%로 진행하고 있는거 맞습니다 근데 좀 오래걸려요 한건 맞지만 그렇게 오래한건 아니었다 저는 이미 dnc 구매해서 신규살인마도 할수있기 때문에 무료로 해보시는 분들 해보시고 데바데 구입하시면 난중에 사실 계획중이거든요 데바데 저희 프로 그렇기 때문에 시참도 할수있는 저격이 가능합니다 저격이 됩니다 실제로 저 데바데 내일반일때 방송할때 저격을 하신분이 있어요 시청자분 킥리적 갓심인데 저격하신 분이 있습니다 에어웅만 잡더라고 에어웅이 굉장히 빡쳐있던 인기 많네요 화나더라고 두판 연속으로 만났는데 자꾸 만나가지고 화나더라고 그랬다는거 다음에 또 돌아올 내일반일도 많이 기대해주시고 자 다음 사신의 수2 캠페인 매우 어려움 결국 잔할 마지막 깼더라구요 잔할 마지막 바이킹없이 바이킹 없이 바이킹 골리앗 유령 모방기 없이 무리군조 테크 타서 온리 해병과 의류선으로 그리고 행성 요새로 깼습니다 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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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진짜 개빡 집중해 한마디도 안하고 입술 앙 담은거 봐 야 프로같애 스타 프로게이머같애 저렇게 보니까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저 이것저것 다 하잖아 아 긴장됐어 아 근데 제가 호노가 진짜 중요할때마다 쓰락을 잘 알려줘 까먹고 있는데 아 이걸 써야되나 말아야되나 고민을 할 때 제가 확실히 결정을 하게 만들었어요 결정권자다 이말이야 자 근데 12등급 싸이오닉파가 감지되었죠 칼날이 왕이 온다는 소리입니다 그 소리를 듣고 바로 저는 눈물의 똥꼬질을 시작했습니다 도망가는거에요 지금 다 뛰어서 방어망을 저거 이제 앞에 아 바리케이트 치는거야 바리케이트 치는거야 눈물의 똥꼬쇼래 없어요 뛰을것도 없어 다 부셔야돼가지고 돈도 없네 막기만 하면 끝나는거야 소리를 지고 저요 유물 칼날이 왕이 다 100%가 되어 수빈 녹는다 옵니다 해병 살살 녹는다 해병 살살 녹는다 병력 없는데 못 깨는거 아니야 이거 옵니다 치밍 치밍 저기서 못 깨면 진짜 빡치는데 리세마라를 한 8번 했어요 그리고 공허의 유산 캠페인 해보세요 공허 마지막 전전 미션인가? 개빡칠거다 그래서 이제 군단의 심장 들어왔고 사람들이 이렇게 해도 잔활도 깼으니까 이것도 캐리건 없이 할래? 아니면 바퀴랑 히드라 없이 할래?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다 무시하고 진행 중이에요 일단 내 선택으로 내가 어떤 거를 빼고 하든 말든 일단 내 선택으로 내가 이제 투표하고 싶을 때 투표하고 제 선택으로 바이킹이랑 유령이랑 골리앗 없이 진행했거든요 저도 잔활할 때는 처음에 미션 배틀로 깨려다가 캐리건 스킬에 다 뒤져가지고 리트라이에서 저도 마린 의료선도 깼었는데 좋았습니다 쭉 달리는 거죠? 그쵸 시간 될 때마다 이 채널에서 아마도 한 11시나 10시부터 계속 스투 하니까 밤에 많이 봐주세요 저는 빨리 군심 깨고 공유하는 우리 사신을 보고 싶네요 자 다음으로 대규모 설계에 당한 사신 오주의 위닝데이 야 이거 4시간짜리 공사를 했다고 역대급 공사 요즘 컨텐츠가 공사인가 봐 나 아까 대바다 할 때도 공사 당했거든 제가 대충 클립을 잘랐거든요 5조가 왜 저의 깝침과 그 5조의 완벽한 농락 저 때문에 텐션 좋았지 행복 위닝하고 있었는데 오케이 4번 다 막았죠? 행복 위닝하고 있었는데 아 밉상이다 진짜 그리고 이제 밤내기 때로 돌아서 간건가 이거? 자 이게 이제 밤내기죠 그쵸 이제 마지막 1대1 저녁밤내기 1대1 뚝딱 마이소 호나정 몸싸 하하 하하 하하하 표정 바뀌었어 모조 표정 바뀌었어 오조 표정 진지해졌어 오조 표정 진지해졌어 와아 저게 가장 잘 들어가는 루트거든 그교 치달 빡 해가지고 풀파울을 때리는 거 하하 어우 잘하더라고 호잇 으악 트와아 너무 멋진 게 어려운 건데 조용히 게임 하죠 ㅋㅋㅋㅋ 아니 애가 갑자기 로빙에 로빙패스를 기가 막히게 하는 거야 농락한다 농락한다 개고인물이었잖아 개고였네 야 이거 뭐 초코게임 맞냐? 딱 그 식고인물이야 그럼 잡고? 올라가고? 호잉 호잉! 고인탑 다 들어가네 이게 이제 역술이란 거야 진짜 담가버리네 이거 저 때부터 저는 이제 백테클만 했기 때문에 태클 비바라엠! 시도봐 두 사람 시키려고 저 패스 보세요 패스 보세요 패스 보세요 칩슛! 이거 심했다 이거 칩슛! 칩슛! 왜 말을 하는 거야 에러온 누르고 네모를 살짝 클릭하면 나가는 그 칩슛! 아아 아니 그니까 내가 할 말은 이거야 그래 오조의 마음 이해하겠어 까먹었을 수 있어 갑자기 생각할 수 있어 그럼 미리 말을 나는 옛날 위닝을 좀 했다 말을 하면 내가 저렇게 안 깝치지 같이 저번절 했지 나는 저번 롤러와때 오조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 피파 예전에 해보고 한번도 안해봤다 그랬는데 제가 알고 있던 정보가 있었어요 뭐죠? 피파가 올해 오조가 올해 나온 축구게임 구매했었습니다 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집에서 지 혼자 했었어 어제도 하고 있었어요 제가 봤거든요 스팀 때 어제도 스팀에서 위닝 키더라고 개 개 아마 매년에 쓸 거야 축구게임 개 구라였어 내가 어떻게 FM도 해 내가 말하려나 말 안했거든 조용히 있었거든 빌드업 오조다 저는 회의 때 봤거든요 오조가 같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 번도 안해봤다고 나도 똑같네 이러면서 아니 그때부터 딱 힘치고 있더라 나는 피파 온라인 2밖에 안했다고 멀리서 중거리 셔 때리면 들어가는 거밖에 오조가 피파 안해봤으니까 피파 식구 나오면 하면 되겠다 해봤어 해봤어 걔가 항상 얘기하는게 있어요 이제는 피파다 피파가 훨씬 낫다 이런 얘기하면서 피파했을 거야 그렇지 오조의 게임이야기 보면 피파 정리 잘 돼있단 말이야 그럼 안했을 리가 없지 오조가 좋아하는거 딱 두개 있거든 축구랑 삼국지 딱 이거 두개밖에 없어 두개는 고인물이야 그래 두개는 고였다 그래서 뭐 이후에 오조 사신 또 뭐 하는거죠 축구게임? 안해요 팬스런? 안해요 복수 안해요? 안해요 연습한다는 소문이 있던데 아 안해요 안해요? 환불했어요 샀거든요 몰래 하려고 환불했어요 환불했다고 다음에 또 할지도 도도랑 스팀 친추거든요 이미 걸렸고 몰래 연습하는거 그리고 연습하고 있더라고 환불했어요 계속 패배대로 남아있는거에요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다 지운 애는 세이프도 지우고 세이프도 지우고 세이프도 지우고 자 그래서 다음 에어의 쉐도우 보툼레이더 아까 좀 얘기하다가 분량 때문에 끊겼었는데 클립부터 먼저 볼까요? 보나마다 공포게임 클립이겠지 뭐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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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왜 놀라는거야 저기서 아 저 약간 구울같은게 있어요 저기 아 시김종 있었는데 저 때 처음 나오겠습니까 여기까지 할게요 하하하하 뭐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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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분위기가 진짜 공포게임처럼 잘만뒀어났어요 ENNER 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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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진짜 무서웠어요 솔직히 고민 많이 했어요 이게 마침 아침 7 신가 사람올 때까지 기다릴거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 저는 저기 챕터 진행할때 저기도 수집요소가 있어요 천장에 보면은 화살 쏘면 부서지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거 찾아다니라 저는 천장만 보고 다니거든요 업적축이 또 저희 앞일도 안했습니다 스토리만 최대한 그래서 어땠어요? 일단은 중간까지 플레이 자체는 변화가 없었어요 1이랑 2랑 다른 점이 1도 없다고 느꼈거든요 전투나 스토리 진행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마음에 안들었던건 라라가 막 유물을 하나 빼더니 홍수가 나가지고 쓰나미가 와서 마을을 덮친거에요 그래서 유물 때문에 빼가지고 죽은거다 지금 마을이 1도 개의치 않더라구요 지금 이 유물 찾아야 된다고 근데 홍수로 죽은사람보다 라라가 죽인사람이 더 많아요 그게 좀 이상하던데 잠입으로 죽인사람들이 더 많아요 근데 원래 사람이 계속 같은 짓을 하다보면 무뎌져요 그래서 뭐 이것 때문에 혹시 톰레이더가 평가를 낮게 받나 근데 이제 중간까지는 그랬거든요 결말에 보스 잡고 보스 엔딩 보고 하니까 화고다라고 현장타임이? 이게 왜 쓰레기인지 와 이 보스가 개노잼 심노잼 굉장히 재미없었다 캐릭터도 왜 이게 보스인지 모르겠어 캐릭터성도 없고 와 이게 진짜 말로 표현하기가 힘들정도로 갑자기 태양으로 변하더니 말도 안돼요 그냥 태양으로 변해 내가 잡았어 끝났어 지구 수호했다 끝 왜 개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솔직히 그리고 이거는 스포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배려해준거에요 하지마라 안하시는거 추천해 스포 했으니까 하지마라 그리고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바로 또 에어영이네 맞다 에어영 둠도 했더라 아 이게 원래 둠 어땠어요? 안깨면 일요일에 쉐도우 오브 툼레이더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깨버려가지고 급하게 시청자분들이 추천해주신 둠을 했는데 재밌더라구요 별로 안 무서웠어요 근데 둠 같은걸 좋아해요? 아 근데 재밌었어요 뭔가 액션이 되게 화끈해가지고 태양으로 보다 재밌었어요 근데 좀 못하시던데 거기가 어렵더라구요 어렵더라구요 어려웠어 나는 그 둠이 길찾기가 너무 빡쳐서 아 맞아 길 길 나는 이거 진짜 싫어 길을 더 알려주는데 아니야 아니야 길 안알려줘 그냥 표시만 착각형으로 해놓고 찾아야돼 나는 이 길을 안알려주는 불친절한 게임은 한 30분에 보면 각이 나와 바로 손절합니다 그래서 둠도 딱 30분에 보고 때리는거 마음에 들었다 이게 이렇게 드르륵 쏜 다음에 애가 이러고 있으면 가가지고 뚝배기로 딱 가는 것까지 괜찮았는데 액션은 너무 마음에 들었어 길이 너무 헷갈려 길은 진짜 너무 힘들어요 찾기가 일단은 뭐 이렇게 삼각한으로 보여요 저 멀리 근데 이게 길은 그쪽으로 안되어 있으니까 왼쪽으로 가면 또 막 이상한데로 막 붙어있고 심지어 막 위에 천장 조그만거 있어요 근데 길참게임 저쪽으로 돼있거든 저쪽으로 가야하는데 궁극적인 목적만 알려줍니다 그니까 입구가 여기 이게 개 박치는거야 이걸 어떻게 보냐 저기서 앞에 보이는데 이게 개 박치는거라고 그거를 한 30분 동안 찾았어 그래서 둠이 둠이 안내벌레를 좀 써야겠네 그니까 안내벌레가 있어야지 모논이 왜 갓겜인데 옛날 시리즈도 그게 없었기 때문에 빡쳤다 이말이야 그래서 코스춤도 개를 발견하는 코스춤이 따로 있었어요 난 그걸 맞추고 다녔거든 짜증나서 처음 딱 들어갔을 때 개가 보이는 코스춤 길을 포기하더라도 개가 바로 보이는 코스춤 어 뭐 때리면 되니까 난 난 그래서 모논을 그런것 때문에 좋아했습니다 응 그랬군요 그래서 뭐 더 할겁니까? 네 이거는 끝까지 깹니다 오 길찾기 힘줄찾기 짤거다 길은 찾았거든요 길을 찾았는데 지금 하나 막힌 곳이 있어서 고개를 빨리 뚫어야 될 것 같아요 할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 에어사신의 블랙옵스4 오픈베타 음 이번에는 시도했고 네 섭세스 섭세스 또 실패할 뻔했는데 봤어요? 듀오로 하다가 서로 손절하던데 아 너무 못해요 본인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결국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인정해줬습니다 뭘 2등 했잖아 저는 2등 했거든요 어 에어트랙스 보다 니사스가 블랙옵스를 조금 잘한다 아 살짝 건드는거지 살짝 그리고 같이 가자 내리자 하욕장 이런데 내리면 딴데 내려와서 가고 있어 이러면서 같이 내려야지 일단은 찍으라고 했어요 사진한테 찍으면 글로 내리면 사진이 거기 사람 많다고 딴 데로 가요 그래놓고 나한테 왜 안오냐고 자기가 딴 데로 빠스러간 다음에 그리고 죽어있어 맨날 가려고하면 가기 전에 죽어있어 아 그럴 수 있죠 그리고 나중에 또 합니까? 나중에 나오면 또 할건데 듀오나 일단 후기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가 좀 커서 그런지 조금 실망했어요 5개 만점은 몇 점? 5개 만점이 저는 원래 4.5개를 예상했는데 이정도면 3.5 오- 절반으로 넘었다 그래도 어느정도 재밌는 부분이 많아서 왜요 형', 괴lia 저도 처음에 좀 이런 이유는 처음이다 보니까 적응하기 힘들었는데 이게 적응하면 되게 재밌을것 같아요 이게 스피드한게 되게 마음에 들었고 그 다음에 좀 배그와 다르게 그런 장비나 이런 Neighbor",か 혜기, 과주카 혜기塔았어요? 타봤습니다 혜기 타서 되게 잘 들어다니고 저도 처음에 이런 류는 처음이다 보니까 적응하기 힘들었는데 적응하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되게 스피드한 게 마음에 들었고 그 다음에 배그와 다르게 장비나 이런 재밌는 요소가 되게 많아요 헬기, 바주카 이런 거 헬기 타봤어요? 타봤어요 헬기 타서 되게 잘 돌아다니고 그리고 중간에 그 이상한 보스 한 명 좀비가 보통 파란 빛으로 나오면 좀비가 있는 거예요 근데 빨간 빛이 있는 거야 갔는데 대왕 좀비가 있어 야 스타트 하셨잖아 로켓 쏘고 막 안 죽어 안 죽어 걔한테 죽었어 이 형 걔한테 죽고 내가 손절해서 도망갔어 걔한테 죽었구나 걔한테 죽어가지고 살려달라고 하는데 걔는 딴 데 가거든요 살려달라고 하는데 헬기 타고 도망가더라 아 자꾸 살려달라고 하는데 도망가라니까 저 빨리 내려왔어요 빨리 내려와서 돌에 쾅 부딪쳤다 근데 죽더라 아 헬기로 죽인 거야? 아니 내가 죽었어요 아니 그니까 그 착륙을 안 하고 그냥 박는 거야 아니 게임이잖아 게임이잖아 아니 착륙을 따라 해줘야 되는데 게임이니까 이렇게 가다가 빨리 내려가려고 쑥 들었어 이렇게 이대로 돌에 그래서 쾅 박았어 내가 죽었어 왜 죽어? 왜 죽어? 아니 게임이잖아 그 정도 사라져야지 아니 뭐 착륙을 해야지 게임이 형도 착륙을 해 왜 꼬라마 그랬어 그래서 아 여기서 살짝 그래서 0.3점 정도 깎이고 지가 못해놓고 0.3점 원래 3.8이었구나 3.5로 떨어졌는데 원래 4점이었는데 그리고 높은 데서 떨어지면 데미지가 살짝 달더라구요 그 스컴처럼 어 발을 띄어요 그것 때문에 0.2점 살짝 깎아가지고 아니 개구도 높은 데서 떨어지면 죽잖아 아니 어느정도 이 정도는 떨어지만 한데 하는데도 좀 달더라구요 아 후하지 않다 그럴 수 있다 음 저의 벌점을 물어보신다면 네 저는 5점 만점에 5점 드립니다 뭐야 오 재밌습니다 일단 아 그리고 이렇게 후하신데 셰오툼의 평점은요? 아 셰오툼은 1점 드립니다 야 간격이 너무 크잖아 아유 후하네 빵빵하게 안돼요 저 절대로 이거 절대로 8만원짜리 사서 여러분들에게 추천하는거 절대 아니거든요 오해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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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분이상돼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시청자한테 공사치는거 같은데 너무 없네 제가 살봐주고 샀다고 너도 당해봐라 이런다고 지금 이렇게 리뷰를 좋겠다는거 아니냐 이런식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아 저는 진짜 너무 억울합니다 음 안왔어도 그렇게 좋습니다 진짜 재밌었다고 하네요 꼭 사시기 바랍니다 네 같이 합시다 흑동팔이라고 자 그리고 콜리 뭐 용과 같이 네 아 여기서 이제 또 그 얘기가 나와야죠 어 뭐하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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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일이 있었는지 죄인의 입으로 죄인의 입으로 한번 말해보게 증거자로 한번 보시죠 당부치라가 하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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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기다리면 등공지진 이러고 기다리면 귀신같이 아 하잉 뭐야 토비 들기네 그런데 갑자기 숙소 문 열리게 소리가 들려 삐깍삐깍삐깍삐깍삐깍삐이 승인일 twin 어? 순간 저 살인 위협을 느꼈어요 형 갑자기 꺼졌어요 디스크가 빠졌어요 갑자기 멈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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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석 날라가요? 당구밖에 안 쳤는데 하기 전에? 멈췄어 주먹 주시면 굉장히 죄송하고요 나중에 다이어트가 끝나고 야방을 하게 된다면 비싼 초밥 오마카세로다가 오 오마카세까지 거의 거의 10만원이에요 그걸 듣고 딜을 좀 받았죠 근데 그날 앞에 하루종일 했던거 다 날아가서 저번주로 리셋이 되있더라구요 저번주로 리셋이 되있더라구요 그래서 남은 시간 똑같이 복구하는데 다 쓰고 방송이 끝났습니다 결국에는 메인 퀘스트 하나도 실행 못하고 내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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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군요 그래도 복구가 됐다니 다행이네요 본거를 똑같이 모르는데 시간이 비슷하게 걸리더라구요 왠지 모르겠어 시간을 분명히 다 빠리빨리 넘어갔거든 더 빨리 할 법도 한데 그게 안되더라구요 용과 가치가 스킵이 없어요 특히 그 F컵 이벤트에서 정말 F컵 이벤트에요 F컵? 진짜 F컵 이벤트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바로 그게 맞아요 아름다운 분들이 나오나요? 그렇습니다 그 이벤트가 스킵이 절대 안돼 다 봤는데 한 번 더 봐야지 아 귀찮게 거의 지방떡이 가지고 그렇군요 아 그럼요 이거 끝까지 다 할겁니다 포코쳐서 시간 다 갔다는데? 포코해서 선녀옷 입혀줬어 우리 키류 어 2만 칩짜리 선녀옷 입혀 드렸습니다 되게 용과같이 잘 즐긴다 잘 즐기는 방법이거든 그게 미니게임 이것저것 다 하는거 미니카 하다가 포코하고 인형뽑기 고였잖아 아 인형뽑기 재밌지 인형뽑기 고였어 원코위님이 세 번 하거든 세 번의 기회로 세 개를 뽑습니다 심지어 인형뽑기 미니게임 퀘스트도 있습니다 사이즈 퀘스트 그걸로 돈 좀 땄지 그거 그 옆에 쿵쩍쿵쩍 하시는 분이 오늘은 미니마짱이 갖고싶다니? 미니마짱 가져다주면 돈을 주실까구요? 세 개를 딱 뽑아주면 걔가 3만회를 쿨하게 줘 3만회? 한 번 할때 500원 밖에 안돼 근데 3만회를 쿨하게 준단 말이야 1미갈보다 싸잖아 아주 그냥 편합니다 1미갈보다 싸지 그리고 옆에 갓게임이 또 하나 있어요 뭔데요? 벌레 배틀 게임이라고 벌레 배틀 게임인데 그 벌레들이 의인화가 되어있어 미소녀들입니다 의인화가 여성 F컵으로 되어있어 거의 뭐 다 이거 야 그러면은 그 사슴벌레 와가지고 이렇게 뿔 휘두르면 응 내가 생각하는 게 뿔을 딱 휘두르는데 여기를 딱 잡고 뚝 딱 기술도 되게 많아 그렇지 기술을 막 모을 수 있어 엘보드랍이 막 팔아 예슬링 기술들이라 자세가 아주 바람직하지 아 그리고 누가 이기잖아 그러면 링 바깥에 있는 사슴벌레들이랑 장수풍데이가 박수치 하하하하 이런거만 박수쳐 아주 갓게임입니다 용과 같이 미쳤네 이거 저 시리즈별로 쭉 달릴 거니까 용과 같이 같이 하시죠 벌레 게임 1등 해본 적 있나? 어떤거? 벌레 게임 1등? 아니 나 그거 아직 그거 맛만 봤어요 아 그거 맛만 보고 인형게임에 빠져가지고 하하하하 저는 날리지 않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네 걱정하지 마세요 네 오늘 황이 날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날리는 거 아니야? 네가 날리는 거야 또? 아니 조심하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사신의 에로엘 강좌 젠지편 젠지편 롤드컵 선발전 젠지가 또 올라갔으니까 그걸로 할라 했는데 망해가지고요 그래서 본격 그 주만 사신에 시키면한다 아 사신이 아니죠 니사스에 시키면한다 로 그날은 이제 도네이션을 받아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럼 뭐까지 하는 거야? 시키면? 일단 다 해봤는데 시키는 건 다 해봤거든요 서포터 바이 뭐 이것저것 발로 하기 이런 것도 하나? 혀로 하기 뭐 이런거? 어 한 손으로만 하기 3분 동안 CS 안 먹기 죽으면 그레이피카드 교체해 막 이런거 눈 감고 하기 모니터 끄고 하기 어 한 손은 저랑 해서 할 수 있다 어 백만 원 주문할게요 하하하하하하 저로 하려면 백만 원 정도 해야 되지 않을까 하하하하하하 끕다 끕다 이렇게 되는데 키보드를 열줘 턱이 먼저 빠질걸 근데 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 맞아 실제로 스타도 발로 하는데 뭐 그럼 하 형은 일부러 하잖아 그렇게도 하하하하하하 안 시켜도 한다 어깨 포상이잖아 어 어 안 시켜도 하잖아 어깨 포상이라는게 학계의 정설 네 자 그리고 다음 누깸동 아 이거 요즘 재밌어 어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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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어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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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는 싸우는 게임인데 서로 배치를 한 다음에 아 저게 축구가 됩니다 오 갓게임이네 그리고 에어형 퀴즈 로얄 퀴즈 로얄 뭐야 이게 뭐하는거야 이거는 토끼신발 편하게 보면서 뭔데? 뭐야 저거 나 여깄어요 하고 있는거 아니야 지금 아 샷건으로 지금 뭐하는거야 아 저긴 라이플인데 근데? 근데 왜 형만 뛰어? 어 왜 저긴 안뛰어? 왜 저긴 안뛰고 자기 토끼신발이 없어졌어 아 맨날 0킬이야 0킬 멋있네 이 형이 FPS를 그렇게 잘하지 않아 그럼 게임을 얼마나 대충하면 샷건 먹고서 다 먹었대 무기를 아니 나오질 않는데 어떡하라고 아 저 마지막에 그래도 잘했잖아요 네 마지막에는 게임 좀 집중해서 한 다음에 그제서야 좀 재밌다고 하더라고 아 뭐 생각보다 재밌더라고 이 형이 마음까지를 바꾸는게 먼저 필요해요 게임을 시작할 때 네 부정적으로 돌아가면 바꾸는게 되게 힘듭니다 네 그래서 이제 노겜 똥은 계속 이어지는건가요? 계속 이어집니다 매주 매주 세상은 넓고 똥게임 많습니다 그렇죠 전문가가 둘이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형이 폴릉보드 같은걸 계속 가는거야 이 몸에서 똥냄새가 나잖아 제가 갱방 때 했던 게임들은 노잼이니까 다시 추천하면 또 봐야되잖아 다른 방송에서 그러니까 노잼이니까 추천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늘 새로운 제가 알고있는 똥게임들 많아요 제가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게시판에 어떤 시청자분께서 스팀 둘 다 친추되어 있는데 게임 추천 그 목록이 뜨잖아요 거기 썸머킵은 포고 빅포고 저는 그 애니 그 뭐였죠? 애니멀 무슨 레이싱게임이었나? 스포츠데이 애니멀 스포츠데이 저희랑 스팀 신추가 돼있으면 저희가 항상 좋은 게임들을 그 게임 누가 게임에 똥싸서 끝나고 나서 저희가 게임 리뷰를 하거든요 네 그때 이제 추천을 하게 되는데 추천을 누르면 그 이제 친구 맺으신 분들한테 다 추천이 갑니다 그 게임 추천이 어 예 추천받으실 수 있습니다 똥게임들 해보신 분들은 거의 뭐 스팀계의 바질기우스 잘 싼다 네 자 그리고 뭐 불누나 저스트 댄스 2018 노래 올해금 완료 했다고 합니다 아 이거 진짜 대박이야 체력 진짜 미쳤어 한 시간 반 동안 하더라고 누나 저날 저러고 나랑 야방한 거야 그니까 거기까지 여의도까지 걸어가서 어 체력 대단해 진짜 우리 누나 표정도 편안하고 왼쪽 피아노도 저거 저런 노래가 있어 해금했대 와 올해금했대 올해금 와 춘속도 서 야 다리 한두 번은 다른 게 아닌데 야 잘해 아 왜 이렇게 웃기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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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야야야야야 누나 엄청 잘해 근데 와 와 와 와 와 미쳤다 이걸 다섯 개 클리어해야 노래가 클리어 된다고? 와 와 저거 어떻게 뜨냐 와 와 와 진짜 놀라울 뿐이네요 와 와 와 잘한다 대단합니다 인정합니다 박수함부리죠 예 더 불오게나인데 아 나이를 무색하게 만드는 저러고 나랑 야방을 갔다고? 저러니까 맥주가 맛있지 에이 원래 힘들 때 마시면 개졸맛이죠 네 그럼요 네 자 다음으로 유듀킴 듀오의 협동플레이 브라더스 약간 그 감동 힐링게임처럼 시작을 했다가 동네 양아치 브라더스가 된 게임인데 그렇죠 동네 양아치 지나가는 뭐 농구하는 여자의 농구공 빼서서 던져버리고 우물에 던져버리기 응 우물에 던져버리기 그리고 앉아서 잘 쉬고 계신 할머니 의자 막 계속 흔들어져 그치 그치 괜히 트롤이 먹는 이 솥단지 계속 땅땅땅 두드리고 어 트롤한테 도와주는 트롤 느리다고 손가락질하기도 뒤에서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성우들 연기가 일품이에요 어 다마이 다마이 빨리 빨리와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앞에 동생이 따야 따야 이런다고 우리나라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 이색의 언어가 아니야 제3언어로 그 게임언어로구나 네 그 게임언어로서 이게 저희가 같이 플레이했던 그 어웨이아웃 그 탈출하는 게임 그 개발사의 전자 전자 그래가지고 굉장히 아기자기하고 그래픽이 이쁜데 갈수록 약간 좀 좀 이상해지더니 전개가 어 무서워 굉장히 고호해지더니 엔딩이 엔딩이 아 엔딩을 봤네요 네 봤어요 엔딩이 좀 슬펐어요 가 억지로 직전에는 예상 못했는데 저도 보는데 깜짝 놀랐어요 어 하여튼 그렇다고 합니다 네 궁금하신 분들은 찝찝해요 좀 난 직접 플레이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네 어 또 있네요 아 투명 트롤이 있습니다 아 투명 트롤이 저기 있는데 형아 뭐야 투명 트롤 겁나 센 거 아니야 그러면 앞에 그왕 앞에 다 죽는거 아니야? 그래서 인덕 순선 여기까지 왔나? 오케이 지금 떼 아 아니네 인성질의 최후다 딱 걸렸다 이 말이야 아니 제가 잘 보더라고 투명 트롤이 인식 범위가 넓어가지고 아 시야가 넓구나 시야각이 오졌습니다 유듀킴 듀오의 게임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역대급 재미와 감동을 갖췄던 롤바타 bj2v편 이거 뭐 난리났던데 진정한 롤바타의 완성이었다 진짜 이건 박수드려야 돼요 어 아 이거 뭐 풀버전 VOD방상은 꼭 VOD감상 꼭 해야 된다고 이건 그냥 다 보시면 재밌어요 어땠어요 사실은? 제가 한 1년 반 동안 롤바타를 진행했거든요 은근 오래됐어요 진짜 많은 학생분들 마리모도 많이 만나고 뭐 냥지님 여신시안님 다원님도 정말 많이 만났는데 제가 지금까지 만났던 제자분들 중에 가장 가장 뛰어나고 잘하고 성장 가능성 있고 포텐 있고 애교 있고 예쁘고 방송 잘하고 말 잘하고 아프리카에서 방송을 한다는 거 아쉽게도 본진이 아프리카라서 우리가 뭘 해줄 수 있는 형편이 안 돼 그렇지만 어차피 팬분들이 별풍선을 많이 싸준다는 거 그날 별풍선 엄청 터졌어 거의 한 천 개 정도 싸졌어 오 진짜요? 별풍이 천 개 넘게 터졌어 그날 라켄방송에서 우와 그래서 제가 하면서 아 진짜 너무 행복했습니다 아까 원래는 수준에 맞춰서 알려져요 에어형의 수준이라면 에어형 그냥 빼세요 이유는 설명 안하고 빼세요 그냥 지금 들어가세요 오늘 사신일병구하기에서도 보셨으면 보셨는지 아시겠지만 형 궁 써 야 궁 써 그러면 그냥 궁 쓰거든요 왠지 모르지만 그치 이유는 안 알려져요 근데 이 학생분은 다 알려주고 싶어 더 알려주고 싶어 그 이유를 알려주면 그거를 자기가 이해를 해서 그 나중에 또 그 상황이 되면 써요 오오오오오오 저희 클립 준비했거든요 클립 같이 한번 보시죠 학사생 Spinni 네 마지막 칸타 처음 하는 자르반이에요 첫 자르반 한 판도 안 해봤대 내 생에 처음 해보는 자르반 자기도 모르게 밤이 끝자로 미리 써놔요 물바타에서 물론 이제 끝나서 활용은 못했지만 숙련도는 좀 떨어지는데 와 뚝딱 다 죽여! 다 죽여! 다 죽여!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나이스! 이런 거 쭉 이겼어요 저게 첫 판 하는 자르반이에요 자르반을 배우고 싶다고 해서 그래서 궁평을 제가 꼭 하라고 그랬거든요 궁평 W 그걸 또 마지막으로 한 거 형 자르반 사와 절대 저 정도 못합니다 장당합니다 대결 시켜! 아니 무시당하니까 안 되겠어 대결 시켜! 아니 그리고 이 형 이 형은 이렐리아 이미 꾸준다 이렐리아 이쁘지 이렐리아 하자 그럼 이렐리아 지금 사려고 이미 봤어 아니 근데 아까 전에 에어 형 얘기 나올 때 이런 얘기 했잖아요 다 같이 게임할 때 에어 형 아무도 안 갈고 온다 바로 제가 말해 주는데? 에어 형 개무시하는구만 개무시 안 해 아니 아니 야 그게 갈고 온 거지 우리 컨셉 자체가 아니 이건 이병이야 이병 이병 이병을 누가 챙겨줘? 내가 챙겨주지 맞선이 그러니까 지금 저 형이 소극적으로 게임에서 못해 짓는 거잖아요 이병은 보호해 줘야 돼 이병을 아니 이병인데 뭘 갈고 우리 애가 되게 챙겨준 거지 그렇지 그렇지 반말에도 뭐라 하죠 이병의 에어트랙스 이러면서 자기 분리할 때만 자기 분리할 때만 아니 그게 아니라 사실 이병의 에어트랙스 한국말 되게 잘해 다 이해했습니다 미쳤잖아 잘하네 마지막 감동의 후기가 있습니다 마지막 후기 클립 일단 오늘 이런 기회가 저는 2년 동안 방송하면서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근데 피디님이 좋은 이런 기회를 주셔서 너무 고마 감사해요 진짜 너무 눈물이 나려고 그래요 어머 어머 울면 대박이다 네 진짜 울었어 감사하고요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저도 제자로서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어머 갑자기 너무 눈물이 나요 진짜 아 너무 힘들게 방송하는데 야 뿔 떨어진다 야 아 그 사이에 벌써 정들었다고 뿔 떨어진다 어우 진짜 우지는데 아 진짜 너무 힘들게 방송하는데 잘 안 돼서 아 어떡해 이러려고 그런 게 안 돼 아 괜찮아요 여러분들 잠시 컴퓨터를 포기하고 다운을 받아서 조총과 줄겨찾기 지금도 방글라고 빨리 가 네 지금 실버 1 승급전 중이래요 아 잠깐 실버 1이시라고? 어 높아요 꼴이 내렸다 아 어떡해 우리가 티어가 낮은걸 아 티어가 낮으면 어쩔 수 없지 그럼 우리가 못하는 거 맞아요 방송시간 몇시간이게요? 저분 지금까지 몇시간 하실게요? 방송 직접 방송시간 4,500시간이에요 아니요 4,809시간 아 저희보다 텍 선배님이십니다 근데 시청자가 25 어 많으시네 25 근데 아프리카는 아프리카는 고정적인 팬층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프리카는 다시 올라오게 되게 힘들어요 1년 반 동안 5명 데리고 아 진짜 3명 엄청 많은건데요 죄송합니다 저 3명 보거든요 저도 저도 1년 반 동안 4,5명 많으면 4,5명 끌고서 방송했거든요 아 아 그런거였어? 난 트위치에서 3명이랑 했는데 싹둑 그리고 폴리 아 몰라 누군가 1명 낯겜 1명 이상하게 1명씩 그리고 나 나 머리 들어가야되니까 방금이 자주 들어갔다 그래도 어 누군가 1명 싹둑이 아 그래서 롤바타도 롤바타도 진행이 되니까 많이 기대해주시고 진짜 재밌었어 네 다음으로 핫그레이드 추석 이후 게임은 마이크로닉스 게이밍 세트와 함께 오오 11번가의 나이스게임TV 홈페이지를 통해서 구매가 가능하구요 개별 구입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거 보니까 가성비가 되게 좋은 제품들이 있더라구요 헤드셋 있나요? 헤드셋 있습니다 있네요 헤드셋 사야돼 헤드셋 마이크로닉스 메릭 HS300 어 버추얼 7.1 채널 RGB LED 오오 제가 11번가 또 VIP거든요 오오 헤드셋을 사야됩니다 네 그래서 11번가에서 나이스게임TV 검색하셔가지고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요 네 많은 관심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사신일병 구하기 아우 재밌어요 오늘 약간 컨셉 바꿔봤어요 네 바꿔서 진행을 했는데 뭐 나쁘지 않았죠? 아니 머키명님이 잘하더라구 어 콜리만 잘 갈 그런줄 알았는데 진텐이었어 여기 어 거의 갈구매 갈구지 않았어 나는 아 그럼 어떻게 했어요 난 이런것이 군생활의 생활이다 라고 가르쳐요 선택지를 항상 물어보셨어요? 네 난 선택을 하게 해주잖아 너한테 그게 가장 악질이야 군대에서 가장 악질이지 어 근데 에어 형 보다 나았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왜냐면 나는 게임을 하면 되잖아 말을 안해도 서명이 형이 옆에서 말을 해주니까 하하 우리들은 같이 내가 이야기를 꺼내야 된다고 하하 하하 그렇군요 그래서 사일병 구하기는 오조가 올 때까지 계속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조가 와야 한 명이 빠질 수 있을텐데 그러니까요 자 다음으로 끝이 보이는 미가렘 프로듀서 음 이번에도 했는데 끝이 보일 줄 알았는데 네 우리 태건이 형 보고 달려야되요 어 맞아 우리 태건이 형 태건이 길만 깃자 어 진짜 이게 오늘도 그리고 그 막방위기 파쇄갈로 하고 오셨잖아요 사실 저 막방일 줄 알고 네 우리도 막방일 줄 알고 슬슬 물이 빠지는 느낌이어서 막방일 줄 알고 이제 가발을 쓰고 했는데 야씨 막방이 아니게 되더라 여기 태건씨가 어떤 분이냐면 사장님이에요 꼰데레입니다 꼰데레 꼰덴데 데레데레가 너무 좋아 와 미쳤어 하하 사장이면 끝났지 어 앞부분에 아니 일을 그따식으로 하면 어떡합니까 해놓고 도저히 안되겠네요 일주일 시간 더 드리겠습니다 아 하하하하 내일까지 하는건데 어 더 웃긴거는 아니 일을 왜 이렇게 못했습니까 아 이번에 그거 뭐였지 그 무슨 무슨 행성 별자리가 안좋아가지고 어 개소리를 장황하게 늘어놓는데 별자리가 안좋아서 지금 집중이 안됐대 어 그걸 듣고 어 그게 말이 됩니까 오오 안되겠네요 오늘은 쉬세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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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뭐 수성이 엮이겠네 대부분은 당신의 나약함 때문이에요 어 그러니까 그런 날에는 하루종일 나한테 전화해도 좋아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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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다음 전화하세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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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죽일악이 다음작에 나오면 멈출랍 그랬어 어 이 다음차부터 딱 들어갔는데 메인이 허무기야 간목 챕터입니다 어hhh 거 이제 같이 못보시는 아니 잘 모르시는 분들이 미가린프리더트를 안 보신 분들 네 이게 우리 시청자 팬층이 두텁지 않아가지고 아 그렇죠 더 Pastki 더しく 모를텐데 유튜브 다시 보기도 안екс 아 맞아요 올릴수가 없어요 좀 마이너한 곳이에요 네 혹시 간목이요. 이제 같이 못보시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이제 미가린 프리더스를 안 보신 분들. 이게 우리 시청자 팬층이 두텁지 않아가지고. 대부분 모르실 텐데, 유튜브 다시 보기도 안 올라오고. 아 맞아요. 올릴 수가 없어요. 좀 마이너한 곳이에요. 혹시 시간 되시는 분들은 롤러와 있는 날. 롤러와 저대방송을 하니까. 와서 한번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2부위 떡상 100명 넘겼대. 저희가 보내드렸어요. 그럼요. 대기업 됐는데 잊으면 안 돼. 맞아. 올 때 갈 때 마음 다르면 안 된다고. 그럼요. 그리고 다음. 미가린 소녀전원 한정 인형 파밍. 아 인형 파밍은 금방 끝났어요. 아 진짜요? 네. 빨리 나왔나요? 인형을 캐기 시작하고 30분 안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이 히든을 하기 위해서 이제 공부를 시작했어요. 공부? 네. 왜냐하면 히든이 뭔가 컨트롤을 익혀야 되거든요. 그렇죠. 히든이 컨트롤을 익혀야 돼가지고. 이 고인물 컨트롤을 배우기 위해서 한 3, 4시간이 걸렸어요. 다 익혔어. 그리고 시작을 딱 했어. 어. 꾸역꾸역해서. 앞부분이 이제 초장을 딱 진입을 했는데. 사신방송이에요. 아. 아. 그래서 제가 그 호재를. 바로. 바로 옆에서. 컴퓨터가 있잖아요. 제 컴퓨터가. 어. 5만원을 배틀코인을 결제해서. 어. 그래서 몇 개 나왔어요? 이 전설 나왔어요. 하하하하. 그 호재를. 다시 내 카드강까지 합한 그 호재를. 어. 자유의 날개에 쏟아 부었습니다. 아. 아마 이제 모재는 없을 겁니다. 꼭.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게. 히든이. 금요일 점검 때 끝나요. 그 전까지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원래 목요일에. 라이프즈 스트레인지. 게임 현황을 하려고 했는데. 어. 그때. 지금 히든 카밍으로 바꿔놨습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니 에어 형도 옆에서 좀. 해보는 것 같던데. 아. 저는. 건프라를 만들었죠. 네. 아니 뭐. 소전 막. 이것저것 해보는 것 같은데. 네. 한번 기회 줘가지고. 해봤어요. 어떤 것 같아요 소전. 왜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하하하. 하하하하. 정상입니다. 하하하하. 그거 라이프즈 보려고 하는 게임이야. 하하하하. 이게 뭐. 그거는 뭐. 처음에 시작 화면만 보면 돼. 어. 근데. 확실히 그. 시작 화면을 되게 크게 보니까. 모니터 전체 화면하고 하더라고. 오. 그걸로 보니까. 가슴 크고 되게 좋더라구요. 하하하하. 나는 도시락이랑 셀카도 찍었다고. 아. 그러니까. 하는 이유. 거기서는 알 것 같더라고. 컴퓨터로 할만하구나. 아 이거는. 음. 그럼요. 하하하하. 라이프즈 스트레인지는 어. 자. partager ions상황이라서. 가까운 시일 내에. 재생을 할 거니까. 네. 하필 machines. 기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하하하하. 다. 하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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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 하하하하. 하하. 하하하하. 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좀 시간이 걸리는 게 있어서 약간 장인어른 컨셉의 포트나이트 컨텐츠죠 네 포트나이트 컨텐츠죠 고수부를 초빙해서 하는 되게 열심히 준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이 필요해요 사실 너무 어려워요 솔직히 처음에 하기가 그래서 이런 팁 영상 좀 볼 수 있는 이런 거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긴 해요 그렇죠 그 꿀 방송을 낱겜에서 한다는 거 그리고 그 꿀 방송이 끝나면 뭐가 하죠? 뭐가 하죠? 뭐가 하죠? 바로? 바로? 우와 설마 또 그 게임? 오조의 오조의 앙빅 오성켜낭을 다시 진행합니다 또 녹방트네 또빅 오성방하네 또 또빅합니다 근데 걔 되게 재밌게 하더라 걔는 진짜 재밌게 하더라 게임을 나 앙빅 그렇게 재밌게 못하겠던데 이제 세 시간 남았습니다 열 시간이거든요 지금 오조가 제가 열세 시간이에요 아 세 시간만 지나라 진짜 내가 지금까지 채팅 안 치고 있었거든요 세 시간만 지나면 그냥 내가 잠 같이 앉아 계속 뺄 거야 승주가 내꺼에 채팅 잘못 쳤다가 극딜 맞았거든 그때가 재밌을 때라고 각을 정확히 보고 있다는 거 이번 토요일 오후 1시에 염천교 1화 여왕의 신보 김기자편 이게 이번에 진행이 된다는 건가요? 됐다는 거죠 한 번 한 거죠 정신이 잠시 나가서 죄송합니다 메르스 입시교육 통계에 대하여 진짜 염천교 두 남자의 사기썰 이렇게 재밌는 개꿀잼 염천교 평이 되게 좋더라고요 VOD가 이제는 염천교 유튜브 채널에 따로 이런 식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염천교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홀스 사장님의 뉴스 읽어주는 남자 뉴잉남 뉴잉남 약간 뉴욕커 같은 느낌이네요 그렇죠 이렇게 함께 올라가니까요 정치시사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독하시고 보시면은 시간이 삭제된다는 거 많이 많이 봐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불콜의 포차찾기 야외 방송이 살짝 사라져가지고 네네 아 네 저 못 봤네요 요거가 이제 잘 되면 저랑 누나 말고도 여러 명을 조금 데리고 가서 좀 돌아다닐 예정이에요 아 게스트로? 어떤 분 게스트로 섭외하실? 너요 일단 내부인원부터 끝내야죠 내부인원부터 해야죠 내부인원부터 해야죠 내부인원부터 해야죠 내부인원부터 해야죠 내부인원부터 해야죠 내부인원을 먼저 돌려서 검증을 받은 다음에 남의 게스트로 데리고 와야지 아 알겠습니다 그렇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되게 재밌었다 그러더라구요 어 그게 제가 이 야외 방송 및 요런 것 때문에 준비를 하려고 장비를 이것저것 샀거든 그거를 처음 시현해 보는 타이밍이었는데 어 팔이 좀 아프긴 해요 아 예 이게 또 블루나한테 들으라 할 수 없고 그날 하루종일 방송하고 이렇게 뛰고 온 사람도 들고 하려고 들으라 할 수 없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계속 들고 있었는데 도운이를 계속 들고 있는 느낌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무게가 꽤 된다 꽤 된다 꽤 된다 그걸 2시간 들고 있으면 팔 엄청 아프겠네요 음 찢어지게 찍어요 찢어지죠 네 그래서 포차에서 밥 먹을 때 너무 행복했다 이말이야 내려놓고 할 수 있으니까 네 너무 좋았다 이말이야 다음에도 저희가 편성을 해가지고 돌아다니도록 하겠습니다 네 염청교 얘기하다 끊겼는데 네 염청교 2화 게스트는 카이아님 음 화신님이 나오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때 염청교 종료 후에는 썸 미 좁콜의 이른바 낯겜탈출 야방 네 진행이 될 건데 네 저희가 오늘 회의로 약간 구체화를 시켰죠 그렇죠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 건지 까도 돼요? 궁금하신 까도 되나? 이런거 홍보해야죠 본방보라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살짝 맛은 봐야죠 아니요 홍보를 해야죠 타이틀이 있습니다 낯겜탈출 네 부천공략편 그 부천이 이제 콜리동네거든요 아 얘기를 하세요 A부터 Z까지 부천의 맛집을 본다 아 식도락 방송 먹을 수 있어요? A부터 Z를 근데? 식도락 방송 A부터 Z를 저기요 다이어트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주 좋아요 그러니까 너는 안 먹고 우리만 먹을게 열심히 먹는 날 아니야 아니야 그 날은 먹는 날이다 이말이야 너는 안 먹고 우리만 먹을게 그날은 먹어야 돼요 그날만 먹자 이말이야 아니야 아니야 저는 아까 전에도 이딴 거 먹고 있었거든요 먹은 거 먹어야 돼요 그날은 먹는 날 너는 소개하고 우리는 먹고 알았어 그럼 내가 소개를 여러 개 할 테니까 그 중에서 하나는 먹게 해줘 다 못 먹는 거 너무 가혹하잖아 아니 그러면 다 먹어도 되는데 맛만 보자 한 젓가락만 아니 한 젓가락만 한 입만 씹힌다 한 입만 씹힌다 한 입만 쏙 우리가 넣어줄게 쓰레기인가? 아니면 게임을 해서 먹을지 말지 게임을 해서 만 녀석들처럼 한입만 해 우리 말고 내면 다 해 나만 하면 왜 나만 해 나 똑같이 돈으로 할 거 아니야 그거 밥 먹는 거 아 그럼 나 돈 안 내 그럼 내가 안 먹는데 뭐하러 돈을 내놔 그래 복굴복으로 해 거기서 한 명만 안 먹고 그래 쪼는 맛 해 쪼는 맛 그 한 명이 한입만을 하죠 그래 오 좋았다 오케이 무빙 다이어트는 너 혼자 하는 거라서 같이 하는 겁니다 넘어가죠 알겠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뭐 염청교 종료 후에 하니까 네 야방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토요일 7시 포나 스트리머란 투 또 진행을 합니다 그렇죠 이제 토요일 7시 마다 격주로 진행을 하니까 여러분들 또 꿀잼 포나 보고 싶으시면은 7시에 나이스 게임 TV 봐주세요 네 봐주세요 진짜 재밌습니다 자 그리고 추석 연휴에 방송 안 할 줄 알았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건 한다는 이야기죠 고로티 추석에 방송을 해주는 고마우신 분들 지금 리스트가 올라와 있습니다 네 일단은 23일 네 일요일에 14시 2시부터 애삼촌 불이모 니 조카의 추석 잔소리 피하기 방송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애불니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 거죠? 일단은 뭐 토크 겸 보드게임 겸 뭐 이런 식으로 진행할 것 같아요 첫 번째 1부는 2시부터 5시 정도까지 보드게임을 할 것이다 네 그리고 이제 2부 5시부터는 푸드러운 밤 추석편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요리 배틀입니다 배틀? 예 누가 배틀을 하는 거죠? 세남자의 요리 배틀이라고 세남자? 세누누나라는 그러면 왜? 누나 자음공사야? 아아 누나지? 아하 누나 자음공사 누나 아니 아니거 맞죠? 네 누나 빼야되요 저와 사신과 홀스 사장님 사장님이 이기겠네 아버지들 음식이 맛있어 약간 기획된게 사장님께서 요리 부심이 좀 강하시잖아요 배꼬를 저희가 꺾기 근데 이 두 분으로는 안 셀거 같은데 아니 원래 근데 아버지들 음식이 지금 음식은 맛있어 네 그리고 내공이 있잖아 해봐야죠 아니 뭐 초라총은 초라총은 맨날 사먹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한게 재료를 숨기지 말라는 룰은 없잖아요 재료를 숨긴다고요? 사장님의 요리를 방해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 그러니까 아 방해를 한다고 그거 쓰레기네 무한도전 스타일로 아 방해를 한다고? 아 아 한번 제가 사장님꺼를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내가 네꺼랑 같이 요리해가지고 하하하하 여기는 트롤러로도 형이 이제 두 명분을 만들어가지고 한 명은 밟고 넘어가는 걸로 오 괜찮네 꼴지만 피하면 되거든요 꼴지를 벌칙방송이 있습니다 하하하하 근데 요리를 좀 할 줄 알아요? 하하하하 이번부터 하면 되죠 할 줄은 알죠 아 아 그거 라면 안된다 안된다 아니 그 먹는 사람이 나림맛이랑 지훈이 나머지 분들이 다 침사를 해주시고 애들 먹은다고? 애들을 먹는건데 까나리를 그럴 때 쓰세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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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본인 아이들 아니라고 막말 하시는거 아닐까? 까나리 원래 요리할 때 쓰는거야 아 그렇지 두 방울 정도 아 조금만? 그래 얼마나 쓰라는 얘기 안했으니까 하하하하 김치찌개에 두 방울 넣는거에요 두 방울 어 그래 그래 이렇게 넣으면 큰일납니다 네 들이 굳겠네 예 벌칙방송은 그러면 어떤 방송으로 하는거죠? 일단은 그 맞고 맞고와 맞고를 기준으로 얼마나 벌었는지 기준으로 롤 몇승을 해야하는지 그런 벌칙방송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네 그래서 끝내야되는데 여기 재밌는 이야기가 좀 있어서 뭔데 또 있어요? 요것만 하고 딱 뭔데 딱 맞아 뻔해 안맞아 이거 이거지 이거 이거 요거요거요거 몇개 있는데 정해져있네 본인이 얘기하고 싶으니까 네 또 또 또 어차피 뭐 테스트라는 것 같아 이거 아니야 이거 이거 어 하고 소리질든거 아니야 그거 아니 이거 아니 일단 제가 프레젠터로 봤거든요 네 아아 자 본사람 있어요? 이거 사장님 야구 얘기하는 것처럼 10초 드릴게요 하하하하하하 7 9 개연성 개스레기에 7 말도 안되는 5 여성전사가 나오니까 절대 보시면 안됩니다 3 2 차라리 물괴를 보세요 1 땡 끝 아 깔끔했다 저 보려고 했는데 아 리뷰가 이런 망작은 없다고 여기저기서 터져가지고 저 형이 그러더라고요 물괴가 진짜 재미없었는데 이거 보고 나니까 물괴가 짱이었다고 하하하하 서로 호환방송 네 아 제가 부모님이랑 같이 봤거든요 응 부모님이 괜찮았다고 하시는 거예요 네 아니 나 욕이 이만큼 차오르는데 부모님이 괜찮다고 하니까 옆에서 말을 할 수가 없어 원래 원래 말 잘하잖아요 아니 말 못 부모님이 재밌다고 하는데 거기 또 톤을 달아요 불속성이라서 잘할 것 같은데 아니 아니 방송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실제로 웃지 않으면서 아 예 그러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러고 집에 왔단 말이야 실제로도 하잖아 불속성 뭘요 불속성 실제로도 하잖아요 뭘요 어머니 딸기씨 좀 빼달아 그러니까 그러는데 아 그리고 호러투나잇 할 때 매번 아버님께서 기다리게 막 어? 좀만 기다려 차 대기해놓고 어? 그래서 맨날 차 타고 가고 집에 태워드렸잖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다고 태워드리려고 제가 일부러 오셨던 거예요 그때는 외부인이었잖아요 외부인 여기 새벽까지 방송을 하는데 이건 태워드려야죠 불속성인 건 똑같잖아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네 네 그리고 캡틴마블 트레일러가 공개됐죠 네 그렇죠 아무리 한두 번이었어요? 네 아니요 아직 남았어 그래서 3분에 나는 화장실 가고 싶을 때 미칠 것 같아 진짜 몸이 베베 꼬거든 진행자분이 욕심도 많아 전행이 끝나지 않습니까? 그럼 그럼 어쩌나 보니까 총대를 잡아가지고 트레일러 봤죠 아 봤죠 당연히 저는 나 마자마자 봤습니다 아 일단 얘기가 캡틴마블 맡으신 배우님이 조금 싱크로가 약간 떨어진다 토훈이 보고싶어 토훈이 보고싶어 아무래도 코믹스를 원작이 있다 보니까 그걸 비교해서 조금 다른 모습이라 그런 것 같은데 저는 영화는 영화니까 일단 영화를 봐야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동의합니다 빨리 넘겨야 될 것 같아요 여기저기 되게 나와서 헨리카빌이 슈퍼맨 하차 예정이라고 헨리카빌이 슈퍼맨 하차 예정이라고 헨리카빌이 슈퍼맨 하차 예정이라고 지금 DC에서 이거는 슈퍼맨이 더이상 안 만들거다 라는 이런 약간 이제 한동안 만들지마 얹지마 이게 한동안 만들지 않겠다 이런 지금 얘기가 나왔어요 다른 얘기도 있지 않나요? 저희 또? 네 그렇죠 한동안 만들지 않겠다는 얘기가 나와가지고 자 두 분 밴하고 오늘 이제 롤러와스 3분 빨리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다음 주 수요일에 돌아오는거죠 아니죠 다음 주에는 롤러와우가 없습니다 다음 주에는 롤러와우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혜자방송 해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